엔진 프로 엔진 프로 세팅 합성 대회 개최 여러분들 자기의 흑역사를 공개하는 스트리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? 세트님의 으르렁 플러스 바피드 클리크 바피드 클리크라고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엔진 스토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니 재전시이세요?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쵸 어떤 예그라칭 아 잠시만요 세팅 합성 대회 꼭 보세요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디젤의 이 사람 누구야? 틱틱이님 내 얼굴을 자동차에다가 이 사람 밴?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밴? 어? 성지 때려 아이 농담은 뭐야? 우리 헬파이어한테 생명이 죽어졌어요 아이 댓글은 또 뭐해 이런 인성 논란? 이번 것도 영상이죠?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컴퓨터 자세히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내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흙입니다 그렇지 엄청난 바로 여러분들 집을 털려고 뛰어내렸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때만 할걸 다 훔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있답니다 합격 합격 이거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 0091님 닉네임 기억해두겠습니다 자 일진 세팅 왜지 누르기 싫은데 아 아 이분이 가입하자마자 바로 합성 들어오자마자 첫 글이 이거예요 아이 저에 대한 사랑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만든 물건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들어가 볼게요 파얼프님이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게 굉장히 리듬감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그라들어서 못 듣겠어요 죄송합니다 팅팅이가 말대꾼 제목부터 뭔가 안돼 보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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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게요 이젠 자신을 풀업시켜버린 세팅 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북음 켜야겠다 이거 진짜 와 와 와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이걸 어떻게 그리신거지 극타 무새님이 이젠 자신을 풀업시켜버린 세팅 세탄포드 이름하여 세탄포드 오마이갓 이분 진짜 찐 웃음 후보 저에게 굉장한 타격감을 들어서 우려먹기 기랄님 세팅님 밈 버전의 영상들 잠시만요 들어가볼게요 뭐가 이렇게 많아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팬카페에 가입해서 보세요 세팅 오브 나이치 볼게요 어 부금이죠 네고도 풀업 아 이게 원본 영상이죠 이게 세팅 오브 나이치 볼게요 뭐야 진짜 이거 제작시간 약 7시간 걸렸다구요 슈가님 아 진짜요? 굉장히 1차원적인 합성물 이렇게 단순한게 좋아요 존팅 이게 그거죠? 그 그 그 키아노 그 아저씨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한 연출 키아노 리부스 저도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세간 어 설마 그거를 깜빡하겠습니까? 에? 잡다한 합성 클리포드님 이 얼굴 제 캐릭터가 말머리를 썼을 때 그 모습이구요 세트롤이 나가신다 습격 실패 트위치 시청자 분기를 표현했구요 이건 얼굴 아이고 제 얼굴 이렇게 안시켰어요 순순히 시청률을 넘기면은 폭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뭔 소리야 어? 야생의 옥2가 나타났다 오프라스 MK2 세팅 아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 티가 하나야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제 얼굴이 여기 들어가있는 모습이구요 아 제 얼굴은 이거죠? 뭔소리야? 데빈 랜스턴 에이번 헤르츠 세탐 엡실론 프로그램에 입교하신 세팅님 어? 프렌즈님이죠? 아아악 아아악 아 이게 뭐야 아 네 아니 얼굴 제 얼굴 이렇게 안생겼거든요 아니 저 이렇게 안생겼거든요 진짜 이분 닉네임 알아야겠어 아 프렌즈님 티청률 아직도 안살냐 그만 세팅왕 마스터 세팅 세팅 바보 뭐야 이 디테일 제가 이거 못읽을 줄 알았죠 임포트해 매버립 점점 이상해지는데 세쿠람보 아 영상이 나왔구요 이걸로 봅시다 임포트한 진짜 이 정도면 1등에 가까워요 제 목소리를 음성조교라고 하죠 목소리를 따와가지고 만든거 이 영상 제가 저장해서 알람소리로 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 세틀러? 안돼!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구요 제 얼굴이 합성된 모습 GT5 오케이 확인 아! 아! 그만! 그만! 나 안돼! 하지만 틀어야겠죠? 진짜 틀기 싫은데 틀어야겠죠?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토마스가 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거야? 현대미술인가요? 자 그리고 세팅 합성대회 종료 여기까지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하루 하лекс their full time haver if ter 하아아 itu 등i 이런 사실은 fed